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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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새우에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매운 고춧가루 끝까지 먹었을 때 쌀기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매콤한 식감 그리고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매콤한 식감 이건 뭐지? 저는 다 먹어서 먹으러 가득해요 그냥 먹으러 가득 먹으러 왔어요 뼈가 먹으러 왔어요 제가 먹으러 왔는데 매운 먹으러 왔어요 매일 달콤하고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새삼에 넣으면 고소하고 쫄깃해요 그냥 뼈가 아삭해요 닭다리 시원한 맛 불닭볶음면이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